팩스 채린스 해달라고요? 뭐야? 뭐였지? 재밌겠다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너를 만나면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낸 거지 와 진짜 추억이다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갈 뿐은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갈 뿐은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나도 못해 말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